가사, 육아, 교육으로 힘든 주부, 맞벌이로 바쁜 엄마, 아빠, 그리고 깜빡진 고생인 어머님들을 위해 IoT 가스락을 강추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여보! 깜빡하고 가스벨브를 안 잠그고 나가는 경우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IoT 가스락만 있으면 집안이든 밖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잠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외출했다 가스 때문에 돌아올 일 없겠죠? 깜빡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랍니다. 계란 반숙만 좋아하는 여자를 위한 남자의 기술! 타이머 기능으로 딱 11분만 맞추면 알맞은 반숙에 알아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IoT 가스락이면 누구나 셰프가 됩니다. 주변 온도가 올라가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 차단 기능까지 되니 IoT 가스락! 정말 믿음직스럽죠? 우리집 가스 안전지킴이 IoT 가스락!